자 그러면 이제는 인물편 마지막 이야기에요 인물편 마지막 이야기 아프리카에 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 지금은 고인이죠 요한세례자 신부님에 대해서 이 알베트 슈바이처가 목사가 먼저 되고 의사가 된 케이스라면요 목사 겸 의사죠 이태석 신부님은요 의사가 먼저 된 다음에 수도회에 입회해서 신부님이 된 케이스에요 의사하고 의사에서 수도회를 거쳐서 신부님이 된 케이스 그렇다고요 의사 겸 신부님 사제 그래서 좀 각종 수상 이력으로는 2005년 제7회 인재인성대상 자신의 모교인 인재대학교에서 받은 거고요 인재대학교는 부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그렇고 2010년에 제1회 KBS 감동대상 그 다음에 2011년 국민훈장 무공화장 국민훈장 무공화장 제1호에요 국민 추천으로 받은 그리고 이 부분 제2호가 이제 현역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종 박사에요 그리고 이제 2018년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남수단의 대통령이 훈장을 줬어요 어쨌든 세례명이 요한세례자다 보니까 그 요한세례자다 보니까 이제 영어식 이름이 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존인데 그 쫓니 쫓니 해서 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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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단에서의 별명은 쫄이라고 해요 자 그렇고 그 이분은 그래서 의사가 된 목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사제가 된 의사 약간 이런 케이스가 되죠 슈바이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막 언론에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막 붙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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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제다 보니까 슈바이처러로 그 약간 의미를 붙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뭐냐 이제 이분이 살레시오 수도회 출신이니까 살레시오 수도회의 수호성인이 그 돈보스코성인이에요 이 돈보스코성인을 붙여가지고 뭐냐 한국 뭐 수단의 돈보스코 음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1962년 10월 17일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고향 교적이 그 부산교구의 송도성당이라고 했어요 부산교구가 그 그 경상남도 서쪽이 마산교구고요 아직 거기 창원교구로 이름 안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동쪽이 부산교구 보통 부산하고 울산 뭐 양산 김해 이런 데가 부산교구일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대구 대교구가 있고 안동교구가 있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부산교구의 송도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인천송도 아니에요 인천송도 아니고 그 부산송도성당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요 이 신부님의 생가가 복원이 돼 있어요 아마 가톨릭 쪽에서 복원을 했겠지 근데 진짜 가정이 진짜 대단 이분 집안도 진짜 대단했던 게 열남매 중에 아홉째 였대요 이제 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홀어머니 가 다 키우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서 풍금 당시는 오르간이 아니고 풍금이었대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성당들이 다 오르간을 쓰지만 그 명동 명동은 파이포오르간 쓰죠 명동은 파이포오르간이고요 그 그래서 성당에서 풍금을 셀프로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풍금을 작곡 작곡까지 할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이제 본인이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작곡을 만든 성가가 있어요 성가까지 작곡했던 참고로 이 묵상이라는 성가는 나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어 한번 찾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성 다미안 그러니까 가톨릭 성인이에요 다미안 드 베스테르 신부님 이 성인의 일대기 관련 영화를 보고 뭔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영향이 있었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부산을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재대학교 의과대학 8.1학번이 됐죠 인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8.1학번 됐고 어느 과목 전문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198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복무는 육군 12사단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어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사단성당 다니면서 어 사제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자 1962년생이에요 1962년생인데 음 의사면허 취득하고 군의관까지 복무를 했으면요 그 1991년에 전역을 해요 자 전역 전역 직후 시점 근데 일반 신학생들처럼 약간 그 신학교에 그 신학교에 그 뭐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좀 제한이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의사했던 의사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에 를 들어가려 이 수호성인이 돈보스코 성인이고 그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례명구를 돈 보스코 존 존 보스코죠 요한 보스코 음 어쨌든 요한 보스코 신부님의 성인의 그 이름을 따서 설립이 된 이름으로 이름이 딴 게 아닌지 이 신부님이 설립한 수도회가 살레시오 수도회에요 이 살레시오 수도회가 지금 광주에 있고요 음 그래서 그 광주 살레시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그 살레시오 학교가 있어요 살레시오 고등학교 우리 아빠가 살레시오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렇고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나왔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도회에 입회한 다음에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입학 그래서 수도회에 입회한 다음에 신학과를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도회에서 수도회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통학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94년에 이제 수도자들은요 그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을 한다는 거는요 이제 동정으로 살겠다 그 혼인성사를 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 수사하고 수녀는 수사하고 수녀는 그런 그 서원을 하는데 그 그래서 그래서 유기서원을 몇 차례 하다가 종신서원을 해요 종신서원은 이제 평생 그 서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그래서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 친구 중에서도요 그 뭐냐 수도회에 입회를 했다가 그 수도회에 입회했다가 어 조금 잠깐 지내다가 서원은 안 하고 그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음 요즘은 군대 갔다 와서는 그 연락 잘 안 했는데 어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 다시 입회해서 수녀님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음 그렇구요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그 1997년에 그 로마 살리시우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종신서원 보통 수사들은 서품을 받는 그 기간쯤 됐을 때 종신서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학교의 학부 과정으로 들어가서 신부님이 되는 방법이 있구요 이 수도에 소속으로 수도사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태석 신부님은 수도사제에요 수도사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수도사제들은요 종신서원 시점에서 부재서품을 받아요 종신서원 시점에서 부재서품을 받고 그래서 종신서원으로 수사로 그 수사로 지내는 분도 있구요 뭐 사제서품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서원을 하거나 그래서 로마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부재서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부재서품 받으면 그 1년 뒤에 사제서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아요 그래서 수도사제가 되는데 당시 서울대교구의 그 사제서품은 여름에 했어요 2001년에 여름에 했구요 그 당시에는 여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금은 서울대교구가 사제서품을 그 2월에 해요 2월에 하는데 그 옛날에 사제서품은 6년 반 신학생 사제서품 사제양성기간이 6년 반 그 6년 반 제도였어요 학제는 학제는 6년 반인데 연령문제 때문에 그 군복무 2년 그리고 해외선교 1년을 보는데요 군복무 2년 해외선교 1년 그래서 그 옛날에는 9년 반을 했는데 지금은 해외선교 이런거 포함해서 10년이 돼요 지금은 10년 근데 군필 군필일 경우에는 좀 10년을 다 안채우기도 해요 그 군필이거나 아니면 학부를 거쳐서 다시 그 신학교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은 군복무를 하고 오잖아요 군복무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군복무 기간만 빠지지 해외선교는 가요 응 그리고 이제 뭐냐 가끔 이제 어느정도 신체가 건강해야지 사제가 될 수 있지만 군복무를 면제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면제자들도 연령문제 때문에 휴학은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해외선교 1년인데 그거를 가요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뭐 하느냐 면제자들은 면제자들은 그 휴학하면서 그 휴학하면서 이 성교 실습을 해요 성교 실습 사목 실습 하고요 어쨌든 그 몰라 이 신부님이 이 신부님이 그 서품 성구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구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신부님들의 그 서품 기념으로 상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품 날짜가 며칠이고 천미사가 언젠지까지 가 쓰여져 있어요 이 신부님 상본에는 내가 최근에 받았던 상본이 있는데 어디 갔지 그 신부님 상본이 있는데 어 지금 어떻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최근에 내가 이제 내가 알고 지냈던 어떤 형이 이제 신부님이 됐거든요 이제 사적으로는 뭐 어떤 호칭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신부님이 이상 거의 이제 교구 신부님이니까 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냥 이제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신부님 참사하는 날 그 인사 갔다 왔는데 어쨌든 서품성구의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호복음 25장 40절 내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도사제의 서품이 되면요 보통 그 교구사제들은요 교구사제들은 서품을 받은 다음에 그 그 천미사는 보통 자기 소속 본당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동 이 1년에 2번 있어요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그 2월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어요 음 그 그 인사이동 때 음 그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보통 첫 번째 임지로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래요 신부님들은 음 근데 수도사제들은 보통 그 수도회에 그대로 남아요 수도사제들은 수도회에 그대로 남아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수도원에서도 미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 미사를 직접 하는 거지 수도회는 수도회에서는 그렇고 그 근데 이 이태석 신부님은 서품 직후 의료봉사를 가겠다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래서 케냐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지금은 남수단으로 가요 지금의 수단 지금의 남수단이에요 이 남수단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 세우고 그 특히 한센병 환자들의 또 발이 엄청 구부러지거든요 맞춤 신발 만들고 거기서 병원에서만 진료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 병원 휴원하고 오지에 가서 이동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교육시설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음악 활동도 하고 어 진짜 막 연극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진짜 이것저것 다 다 했대요 그랬다고 해요 그 이제 가끔 이제 좀 그 의료와 관련해서 그 이제 좀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이제 자성공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보통 2년 주기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휴가를 쓰면서 이제 다른 지인들 성당 이런 데도 막 다니면서 막 기금도 모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2년 주기로 귀국해서 그 뭐냐 2001년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2년 주기로 귀국을 했었는데 그 2008년에 휴가를 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암 사기 대장암 사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때 그 투병 중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로 다시 가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 계속 다른 동료 신부님들이 다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제 더 이상 성당 그 아프리카노는 못 가고 그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다른 한국인 신부님들이 또 가 있으니까 또 지원을 해달라 의사들도 갈 거야 그러니까 지원해달라 되게 이런 거 호소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들도 세워가지고 그 학교들도 그 공부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남수단에서 학생들 양성해가지고 이제 뭐냐 학교에 유학을 보내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해달라 했고 결국은 이제 대장암 사기로 투병을 하다가 결국 이제 투병 중에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암이 이제 간으로 전의가 된 거야 더 이상 이제 손수 방법이 없었지 암이 간으로 전의가 되면서 이제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35분에 아마 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혼수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막 꿈속에서 돈보스코 해가지고 그 수도의 이제 수녀님들이 신부님 돈보스코 성인은 꿈속에서 보셨나요 해가지고 고개 끄덕인 다음에 어 해가지고 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통 신부님들이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강복을 주신대요 모르겠어요 나는 주변에 선종하신 분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선종하시기 전에 이제 있던 사람들한테 마지막 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을 하셨대요 이제 이제 완전히 그 그래서 선종하시고 그 사제들은요 사제들은 보통 이제 그 우리 장애 칠을 때요 수의를 입잖아요 그 수의를 입히는데 그 사제들은요 수의를 입지 않고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고 제의를 입힌대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처음 서품받았대요 부재하고 사제 그 부재들이 그 착용하는 복장이 있어요 그 부재들은 보통 그 계두포 장베기 그 다음에 띠 두른 다음에 그 부재들이 두르는 그 띠가 있어요 어깨띠 부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그 부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어깨띠를 갖고 있다가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이제 차기식을 해요 서품 미사를 할 때 차기식을 하는데 보통 서품 미사는 백색제의를 입거든요 서품 미사 때는 백색제의를 입고 그래서 천미사도 보통 백색제의를 입어요 보통은 천미사도 백색제의를 입어요 그 이상 다른 다른 때미사면 이제 다른 색깔 제의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색제의를 입는데 이 그래서 이제 천미사 천미사를 할 때 그래서 백색제의를 입으면 그래서 그 서품 미사 때 그 이제 제의 차기식을 할 때 그 부재들이 어깨띠를 이제 빼고 그 부재 어깨띠를 이제 그 뺀 다음에 그 거기에다가 그 영대 둘러주고 제의 입고 보통은 이제 그 뭐냐 보통은 이제 그 선배 신부님 응 보통은 이제 그 성당 출신의 선배 신부님들 뭐 이런 분들 그 성당의 주임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입혀주신대요 그 성당 주임 신부님이 보통은 이제 뭐 지도 그 본당 소속 본당 지도 신부님이니까 응 그래서 입혀주신다고 해 자기 성당 소속이니까 그래서 그 보통 입혀주러 가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제서품 이사 가보신 분들 알겠는데요 그 보통 그 교구장인 추기형님이 이제 집전을 하다가 이제 그 성찬 전례 성찬 전례 때부터는요 그날 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이 함께 제대에 올라가요 함께 제대에 올라가서 이제 성찬 전례 때부터는 새 사제들하고 함께 미사를 집전을 해요 그럼 이 새 사제들도 바로 성체 분배를 하러 가죠 그 신학생들도 부재들은 당연히 성체 분배가 되고요 음 부재들은 성체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도 아마 일정 자격 아마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그런 서품의사를 가보면 되게 그런 의미가 좀 있어 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처음 서품 받을 때 이제 제 일이 있잖아요 서품 받을 때 제 일이 있는데 이제 장기 미사를 할 때 신자들은 일반 신자들은 수위를 있지만 사제들은 제의를 입어요 사제들은 제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제의를 입어요 그 미사 때 쓰는 제의 그 제의를 입고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4월 11일에 그 KBS 스페셜 그 슈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라고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가톨릭계에서는 그 그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 대신 그 살레시조 수도의 수호성인 돈보스크라는 이름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요한보스크 성 요한보스크 성인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왜냐면 슈바이처가 아무래도 이제 저기 루터교 목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9월에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가 울지마 톤즈 1탄이 개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포상 국민추천제 제1호 국민운장 무공화장 이거 1등급 훈장이구요 그 수혼을 받는데 이 국민운장 무공화장 제2호가 2019년에 이국종 박사가 받아요 이국종 박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연출했던 구수환 PD가 2012년에 울지마 톤즈 그 후의 선물 이라는 책을 쓰구요 아마 이분도 그럼 신자신가 그래서 이제 그 톤즈에 있는 그 병원은 다른 한국인 신부님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활동 이런 그 후원 이런걸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마 후원활동 이런걸 있을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톤즈에 이 신부님이 만들어서 그 교육시켰던 이 제자들 이 학교 제자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의 그런 재단 그 자선재단 이런 기부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유학을 한대요 그래서 첫번째 제자중에 제자중에서 이제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이 수단에서 와가지고 2018년에 인재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제자의사가 됐지 제자의사가 됐고 처음으로 인재대 의대 수단 출신 최초래요 이 이 사람이 그리고 올해 뭐 울지마톤즈 2탄 개봉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울지마톤즈 시리즈 아직 못봤어요 나중에 구해서 봐야죠 구해서 한번 볼 생각이구요 아마 음 아마 또 이제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 이런건 아마 좀 저기 CPBC 평화방송 뭐 이런 데서 찾으면 나오려나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렇구요 여기까지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